오늘은 당뇨병과 위염치료에 검증된 뽕나무 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뽕나무는 예전부터 활용가치가 높아 지금도 시골들역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뽕나무 종류에는 산뽕나무와 돌뽕나무, 몽고뽕나무 등이 있고 모두 약재와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부위별 한양명은 잎을 상엽 열매는 상심, 어린가지는 상지 뿌리는 상백피나 금피라 부릅니다. 봄에는 잎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열매, 가을에는 가지나 줄기, 겨울에는 뿌리와 뽕상황버섯을 채취해 쓰고 부위별 효능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잎은 대표적으로 당뇨와 고지혈증, 동맥경화, 다이어트에 사용되고, 열매는 탈모와 흰머리 개선, 원기회복에 쓰입니다. 줄기는 의장염과 신장질환, 뿌리는 골다공증, 말기암, 각종 항암치료에 적용됩니다. 이 중 4, 5월에 사용하는 뽕니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효과와 먹는 방법 등이 많이 기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뽕니픈 대소장을 이롭게 하여 고혈압과 소갈이 있을 때 처방약으로 먹었으며, 각종 질병을 없애 무병장수할 정도로 그 효능이 인정되었습니다. 뽕나무 잎 섭취는 당뇨동물 모델에 있어 혈당 및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당뇨병 개선 및 당뇨 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뽕니픈에서 혈당 강화 성분을 발견하기 위해 당뇨 쥐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뽕나무 잎의 80% 추출물 분행물이 혈당 강화 작용을 나타냄을 제시하고, 고혈당과 당뇨 치료에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질 개선과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당뇨 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제2형 당뇨와 유사한 형태의 비만증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을 나타내는 마우스를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뽕니프 에탄올 가용분행물을 6주간 장기 투여한 후 각 장기 조직으로부터 해당 유전자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뽕니픈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인 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하여 혈당 강화 활성이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당뇨 외에도 고지혈증과 체중 감량, 동맥 경화에도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당뇨에는 뽕니프를 채취해서 그늘에 1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후라이팬에 볶아서 쓰면 쓴맛이 줄고 고소함을 한층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음용은 1일 3회씩 식사 후에 마시면 되고, 또는 짧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셔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뽕니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항균활성 및 항산화 활성에서 90% 이상의 높은 저해력을 나타내어 위험에 효과적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 생약 추출물에 비해서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뽕니픈 위험과 소화성 배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치료와 예방에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뽕니플 식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먼저 채취해온 잎을 끓는 물에 넣고, 1,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식혀서 가볍게 휹구어줍니다. 그리고 양파와 당근 참기름, 해물다시마 참깨 과시료소 등을 배합하여 나물로 묻혀서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게 됩니다. 특히 뽕니픈 나물은 췌장 및 대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고혈당과 식후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무침을 해서 드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성심부정과 막막손상, 심혈관질환의 당뇨압병증 진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뽕니픈 별다른 부작용이 없지만 일부는 설사와 복통증상이 있기도 했으니 과다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